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부 때도 공무원들이 찾아오고 2부 때도 경찰이 찾아오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함들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경배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게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맞춰져 있는 초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진짜로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입술로 주님 찬양함을 멈추면 안 돼요. 참 제가 승교자들의 일생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도전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그의 찬양과 그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불로도 막을 수 없었고 짐승으로도 막을 수 없었고 감옥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다는 그 협박도 그들에겐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윈형제의 간증을 읽으면서 가장 도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협박할 때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기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 너희 가족이 죽어가는데 너희 친구가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온 자들만 가능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죠. 김일성은 그 도로를 파고 있는데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20여 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목사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너가 양류시키고 너가 전도하고 너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너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목사님은 더 끔찍하게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사악함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기적이게 내 신앙을 고집하다가 내가 이기적이게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되는데 숨어있었으면 되는데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맨 마지막에 무슨 찬양을 하면서 천국으로 갔습니까?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라.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라. 예수님의 사랑함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인생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생에서는 너가 믿는 종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죽어간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인 것을 깨닫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갔다는 것이 분명히 그의 속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야.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양육했으니까 곧 있으면 천국에서 보겠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똑같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때론 너무나 땅에 맞춰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가 문을 닫는 것, 이 땅에서 건물이 내가 경고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간점이 너무나 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때 그 사람들처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예배 드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다른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북한에 있는 20명의 성도들이 드렸던 마지막 예배는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서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롱하는 소리와 가득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을 향한 비법, 자신을 향한 환난이 가득한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예배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콘티를 열심히 준비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의 은사를 활용해서 나아가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할 때 예수님께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 거야. 그 예배가 임재를 끌어당기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보셨습니까? 그 돌을 깎는 굴삭기가 그 목사님의 발을 깔고 있을 때 그가 찬양할 때 그곳에 엄청난 임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예배가 그 자리에 열렸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그냥 눈치를 보면서 고만고만하게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드리나 마나나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우리가 그냥 와서 종교적으로 형식을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마음이 연락되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래를 똑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진짜로 연락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어떠한 예배로 드리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에게 언제 또 있을지 모르는 예배예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죽음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이것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30분의 설교예요. 30분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30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야 돼요. 마음을 녹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찬양팀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마음을 녹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향한 갈망함 때문에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를 향한 그 갈망함이 사무치고 사무쳐서 주님을 향한 눈물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예배에 나의 온 시선이 꽂혀져 있어요. 예배 드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예배 드림이 얼마나 사모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나의 머리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제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 이 예배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정말로 예배 드리기 힘든 시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를 드리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반복합니까? 오늘 이 2부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2부 예배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1부 예배로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3부 예배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예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심령이 찔러 쪼개져서 향유혹함을 깨트리는 예배.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께만 집중되어 짓는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점점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작점마다 경찰이 오고 공무원이 와서 어떻게 드리는지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보는 간점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역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기 앞당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연주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너의 기도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왜? 그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은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종교의 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종교에 쪼들고 쪼들고 쪼들었는지 선지자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암탉이 식탁을 품듯이 자신의 자녀들을 품듯이 품으려고 하나님이 보내고 보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자신의 종교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기준이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기준이 나의 종교의 경험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틀이 우리에게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었던 종교의 모든 색채들 내가 그동안 예배 들었던 종교의 모든 순서들이 깨어져요.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배되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날 때에 가짜가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진짜 예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종교들이 박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력 있는 예배 종교는 생명력이 없어요. 종교는 우리를 메마르게 해요. 종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점점 올만 올라매기 합니다.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이 종교라고 착각하고 계속 행위를 추구하며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배를 무엇이냐?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예배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한 명 한 명의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암호소구 구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기갈이 있대요. 그런데 그 기갈이 어떤 기갈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를 지니라 내가 기간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종교형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그로말미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갈이 오고 기갈이 오고 기갈이 와요. 그리고 나만 기갈이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기갈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넣기 시작해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세련됨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침묵단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여호와의 기갈이 이 자리에 가득한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거 못 교회인 거예요.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바짝바짝 메말라가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속에 불안함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나의 심령 가운데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해줄 수 없는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얼굴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언제 두려움이 하듯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적에게 애호사였는 듯이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게 예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배를 보세요. 예배를 드릴수록 힘이네요. 예배를 드릴수록 생명력이 넘쳐나요. 예배를 드릴수록 찬양이 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깊이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성벽 가운데 적의 애호사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값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이 내게 희망이구나. 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이 진짜 내 삶의 전부이구나. 그에게 이것은 머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예배였습니다.